겨울되면 더 추워줄거같아가지고 하시다가 너무 노려지면 다시 생색으로 덮으면 되니까 눈깨 싹 덮어버리면 금발처럼 될수있으니까 최대한 연구하고 해보자 네 얘는 퍼페이스 프리트처럼 이렇게 뜨리면 안되겠네요 진짜 살살 보이죠 한참이 슥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라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딱 보면서 그걸 해봤는데 처음엔 잘 안보이잖아요 여러번 하면서 해봤다가 마음에 안들고 색깔 없어봤다가 겹었다가 이색갈리도 그렇게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러기엔 좀 그런식으로 연습을 해야하니까 후추 후추 감사합니다.